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턱이 사라졌습니다. 호남대는 모든 학과의 취업전담 교수를 배정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도에 나섰습니다. 대학들의 이런 노력은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수도권 대학들이 취업률 50%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6곳이 지난해 취업률 60%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 등으로 눈높이 일자리를 선택한 데다 대학들이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